미안 카이 이제 그만 저승으로 돌아가야겠다 빵튀기 빵! 뭐야? 왜 안 터지지? 그럼 한 번 더 빵튀기 빵! 빵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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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잠깐 잠깐 몸이 이상해 안 돼! 안 돼!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오그웨이가 가르쳐준 기술이지 걔 몰랐어? 그건 생명체한테만 먹여 이걸 어쩌나? 난 저승의 소원전사다 집합! 윽! 으 오케이 hastook! 으악! 으악! 으악~! ılar! 아들! 폴! 제가 틀렸어요. 정말 미안해요. 도망쳐요. 당장! 혹시 우그웨이, 이 아이가 나를 막을 바로 그 자인가? 그럼 귀를 뺏어주마. 그 다음엔 밴더들기도. 그름데노. 진짜 니가 나를 저성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헤헤헤헤헤헤. 한심한 생명체 같으니. 생명체한테만 먹힌다? 그래 맞아. 난 널 보낼 순 없어. 대신 데려갈 수는 있지. 저게 뭐냐? 야, 뭐야? 퐁! 아, 늘어! 뻥튀기 뻥! 퐁! 안 돼!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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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위해야돼요 우리가 사위해야돼요 자 여러분 동그랗게 모여요 그렇지 가까이 붙어요 가까이 우린 할 수 있어 호 넌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줬다 난 아버지 나는 친구 난 만두차기 선수 난 강력한 싸움 알매 난 안기종교 쌍질곤소녀 아기 어흥니 나는 가정 너는 못 엄마 우린 죽VPN ành ci Almighty 갓